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이걸 준비했어요. SEC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논리라면 암호화폐는, 그러니까 POW 계열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로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SEC의 논리라면 암호화폐는 모두 증권입니다. 물론 POW 계열이 있죠.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이런 애들 정도만 이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리플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알고 있어요. 진짜.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그러니까 리플이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자산을 갈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행동에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그런 생각을 존중합니다. 저는. 하지만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 어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국민들은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단결을 하고 그런 국난을 극복을 합니다. 저는 이번 SEC가 리플에 가한 소송은 암호화폐 진략에 대한 침략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동의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유는 암호화폐 중에서 증권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코인 또는 토큰이 별로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동영상을 찍었어요. 이번 사태로 많은 분들이 아주 극명하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번 SEC 사건을 찬성하시는 분,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기 힘드시는 분들 아주 행동이 천차만별이죠. 한편에선 리플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이 맞았다고 자랑을 하고 막 승리감에 도치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쪽에서는 자신의 자산을 줄어드는 것을 보고 당황하거나 분노로 표출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댓글을 보면 알거든요.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는 리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리플 다음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이런 공갱에 차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적어놨죠. 이도리움, 그 다음에 이아시20 토큰들, XRP, 테저스, 폴카닷, 파이코인, 체인링크, 네오, 스텔라, 아이오타 제가 큰 암호화폐들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얘들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암호화폐들이 SEC의 논리들이라면 모두 증권으로 판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리플을 공격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서로 협력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송숙한, 아주 송숙한 암호화폐 투자가로서의 교양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지 리플을 망했다고 좋아하고 그걸 표출하고 이런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문제가 리플만의 문제가 아닌 암호화폐 전체의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을 여러분 앞에 제 논리대로 설득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보고 말도 안 된다,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비판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하지만 댓글에 욕을 달거나 인신공격을 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네 생각이 틀렸다고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한 손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모든 걸 하나 더 배우고 싶어요. 이런 분들 정말 좋아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사람한테 연맹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뭐로 욕을 하겠어요. 그렇게 교양 있게 욕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 아주 좋아해요. 이전에도 SEC가 미등록증권 판매라고 해서 여러 회사들을 했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넷 스타트업, BCOT 얘도 너는 증권이다라고 해서 뭐냐면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얘들 두말하지 않고 25만 달러 냈어요. 그러면 나중에 SEC가 너희들 벌금 냈으니까 너희들 토큰을 증권이라고 해도 너희들 이견이 없지라고 하면 얘들 할 말 없어요. 자, 이오스, 블록원, EOS 얘들도 2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어요. SEC에서. 그런데 두말하지 않고 2400만 달러 냈어요. 그러면 SEC가 EOS는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 관련된 법률을 따라야 된다고 하면 EOS는 빼도 박도 못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리플은 가감하게 얘들처럼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너희들을, 우리는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을 법원에 그가 제소하겠다고 해서 제소를 했어요. 왜냐? 우리는 증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증권이라고 판단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 EOS 같은 경우는 증권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분기별로 SEC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만약 증권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리고 하나 더. 미국 기업들 있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미국 기업,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만 국한된 일이지 이걸 가지고 한국도 그렇게 될 것이다. 중국도 그렇게 될 것이다. 러시아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영국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미국에 있는 SEC가 리플한테 소송을 건 거예요. 왜냐하면 리플이 어디 소송이에요? 지금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기업을 가지고 SEC가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떠벌리면 그분들 지금 진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말조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재민이나 코인베이스에서 이오스를 상장 폐지시켜야 됩니다. 이오스는 빼도박도 못하고 상장 폐지당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 재민이나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에서 이오스를 상장하고 싶으면 이 거래소들은 뭘 따야 되냐면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를 획득해야 됩니다. 이런 번거로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리플은 가감하게 우리는 리플이 아니다. SEC가 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행위이며 얘들을 하고 있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리플을 지금 따시면 안 된다니까. 리플을 싫어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리플을 까시면 안 되고 리플에 힘을 실어줘야 될 때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리플처럼 이오스처럼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리플이 만약 벌금만 내고 그냥 여기서 그냥 아무 일 없듯이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SC에서 너희들이 벌금 냈기 때문에 너희들은 증권이라고 하면 리플도 빼도박도 못해요. 증권이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벌금을 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내버리면 리플은 빼도박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리플이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미 SC가 어떻게 암호화폐를 생각하냐면 모든 ICO는 시큐리트, 증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얘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이 크리스토퍼, 지안 카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에 미국 상품 선물 거래에 이혼해요. 이혼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는 가상화폐에 대한 그들의 열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사려 깊고 균형 잡힌 반응으로 존중해야 할 이 새로운 세대에게 빛을 지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치켜 세웠죠. 처음에 빛을 지고 있다면서 너희들의 노력에, 너희들의 열정에 정말 찬사를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한 후에 바로 뒤에 뭐냐면 하지만 우리는 사기와 조작으로 자신의 열정을 남룡하려는 사람들을 단속해야 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제이 크레이튼 이미 사임했죠. 빅엿을 내기고 사임을 했어, 이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모든 ICO는 증권입니다. 이 사람이 크레이튼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우리 한국에 있는 크레이튼이냐? 이런 말을 하는데 농담할 때 아니에요. 농담해도 되는데 그래서 사안과 시기를 보면서 농담을 하셔야지. 그런 농담을 치는 거 아니죠. 그리고 크레이튼도 100% 증권이에요. 얘들 시각에서는. 100억 개 미리 발행했잖아요. 그리고 그 발행한 걸 가지고 자기들이 엄선한 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크레이튼은 100% 증권이에요.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에요. 모든 ICO는 증권입니다. 크레이튼은 누가 그런 단속을 받을 것인지 분명히 했다. 나는 내가 본 모든 ICO가 증권이라고 믿는다고 그는 말했어요. 그래서 SEC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ICO로 투자한 것들, 대표적인 것들만 딱 집었어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이하시20 토큰들 중에 ICO로 탄생된 토큰들 엄청나게 많으신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웃고 있으실 일이 아니에요. 파일코인 2017년 ICO 순위 보시면 파일코인 1등, 테저스 2등이에요. 폴카작 5등이고요. 스태터스 5등이에요. 그리고 ICO로 대박난 것들 중에 ROI 투자 수익이 가장 높은 것들. NXT, 아이오타, 네오, 이더리움, 스트라티스, 아크, 리스크, 콘텀, 큐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운 암호화폐는 없어요. 여러분도 투자한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번에 리플과 같은 처지가 되면 증권이라고 판명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코인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번에 리플이 이번에 SEC의 콧대를 꺾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같은 처지에 당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 법원에서는 증권인지 아닌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떤 하이테스트라는 두고 있어요. 하이테스트 보시면 알겠죠? 하이테스트, 하위테스트예요. 하이테스트 이걸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테스트를 거쳐서 그 테스트 안에 들어가면 증권이고 아니면 증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이테스트가 어떤 걸 신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하이테스트는 어떤 거래가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테스트 기법이에요. 만약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법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유래가 어떻냐 하면 저는 해시넷을 너무 좋아요. 해시넷이 너무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저는 해시넷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 내용도 해시넷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하이테스트라는 용어는 1934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대규모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던 하이컴퍼니, 이름이 하이컴퍼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하이컴퍼니라는 오렌지 농장을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진행한 농장 분양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테스트 기준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이컴퍼니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오렌지 농장의 절반은 직접 경작을 했다는 거죠. 50%는 직접 재배를 했는데 이건 문제가 안 됐는데 나머지 절반의 땅은 여러 사람들에게 분할해서 매각한 후에 그들로부터 다시 농장을 임대받아 오렌지를 대신 재배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50%는 분할해서 매각했고 다시 이 땅들을 재임대받아서 하이컴퍼니가 농장을 다시 재배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컴퍼니로부터 농장의 일부를 매입한 사람들은 직접 오렌지를 재배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신이 소유한 농장 지분에 대해 하이컴퍼니에 임대를 주고 그 대가로 임대소득과 오렌지 재배소득의 일부를 보장받는 방식이었어요. 좋은 방식이었죠. 그런데 1934년 증권거래법에 의해 설립된 SEC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하이컴퍼니의 농장 분양 거래는 투자 계약의 성격이 있으므로 증권거래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여 하이컴퍼니의 오렌지 농장의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위반을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사업을 못할 수도 있어요.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하이컴퍼니가 농장 지분 구매자들에게 투자에 따른 수익을 보장했으므로 증권투자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증권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증권관련법 위반이라고 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 하이컴퍼니는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다. 증권이 아니다. 이 거래는 토지 지분 매각 후 재임대 방식을 취한 것으로써 일반적인 형태의 투자계약이 아니며 따라서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다. 너희들이 상관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오랜 소송 끝에 마침내 소송이 하루 이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고요. 1년,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걸 저는 대체 이해하기 힘들다고요. 이게 정말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이런 상황을 만든 건지 아니면 개인들이 진짜 패닉을 해서 개인들이 마구 판 건지 저는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패닉셀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정말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한 건지 아니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거 겁을 먹고 답한 건지 그런데 이 정도의 패닉이 나올 정도의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소송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제 막 시작됐다고요. 1년, 2년 후에 결론이 난다고요. 그런데 50%까지 급락할 정도의 이렇게 우리가 허둥지둥 질 정도의 이벤트였냐는 거죠. 아니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이게 저도 또 그러면서 누가 어떤 세력이 작정하고 이걸 했다라고 또 얘기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얘기하기 힘든데 정말 기분은 더럽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 소송 끝에 마침내 1946년 미국 대법원은 하이 컴퍼니가 진행한 거래는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 테스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증권인지 아닌지는 하이 테스트 절차에 따라서 검증해보면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하이 테스트가 어떤 건지 설명할게요. 처음에 돈을 투자한 것이다. 두 번째,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세 번째, 투자한 돈은 공동기업에 있다. 네 번째, 수익은 밝인 또는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온다. 설명을 드릴게요. 1. 첫째, 돈을 투자한 것이어야 한다. 돈이란 현금뿐 아니라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수표, 유가증권, 금, 암호화폐도 포함됩니다. 암호화폐 등을 포함한다. 돈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구매한 뒤 암호화폐로 투자한 경우에도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본다. 개인의 노동력이나 정신적 기여 등은 돈이 아님으로 투자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기준에서 빠져나갈 애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암호화폐는 다 걸려요. 여기서 둘째, 자신이 투자한 돈으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 수익에 대한 기대가 없이 단순히 돈을 건너준 것은 기부 또는 증여에 해당함으로 투자를 보지 않는다. 2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암호화폐에 아무것도 없어요. 셋째, 다수의 사람들이 투자한 돈은 공동기업에 속해야 한다. 공동기업이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에 자산을 모으는 투자자들의 수평적인 집단을 말한다. 공동기업은 재단법인, 사단법인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개발회사나 개발팀이 될 수도 있으며 재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CO를 통해서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ICO를 100% 증권이라고 보는 기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넷째, 수익은 자기 자신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돈을 모은 발기인이나 다른 제3자의 노력의 결과로부터 나와야 한다.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수익을 얻는 경우는 투자라고 보지 않는다. 여러분들 투자해 놓고 여러분들이 노동하고 삽질합니까? 하이테스트의 이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암호화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지금 이 기준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우리는 잠재적으로 ICO를 규제하고 일부 코인 및 토큰이 증권이라고 판단하는 SEC에 대해서 우리 많이 듣고 있죠. 그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러나 자산이 실제로 증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지금 해보자는 거죠. SEC는 하이테스트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하이테스트를 통해 ICO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니까 모든 암호화폐가 아니라 ICO를 통해서 탄생한 암호화폐들. 크리프트코인트는 암호화폐입니까? 아니면 증권입니까? 아니면 유틸리트 토큰입니까? 모든 토큰들은, 모든 코인들은 유틸리트 토큰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틸리트 토큰. 이러면 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킬리트 토큰, 증권이라고 판명되는 순간 모든 게 법적으로 주식, 회사와 같이 그런 법적 책임을 뒤따라야 됩니다. 모든 것을 보고해야 돼요. 국가에. 이게 무슨 암호화폐예요. 중앙통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암호화폐가 탄생했는데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해야 돼요. SCC에. 일일이. 이게 무슨 암호화폐예요. 암호화폐가 아니지. 주식이지. 그럼 암호화폐가 필요 없는 거죠. 자, 하이테스트 하나씩 적용해 볼게요. 토큰에는 시킬리트 토큰과 유틸리트 토큰 두 가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시킬리트 토큰은 보유자에게 회사의 소유권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하이테스트에 따른 시킬리트의 명확한 예죠. 그래서 시킬리트 토큰은 그냥 내가 스크리트 토큰이라고 해서 이걸 사는 순간, 토큰을 사는 순간 뭐 해야 되는 거죠? 주식처럼 배당금을 배당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죠. 시킬리트 토큰은 돈의 투자와 이익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 수익은 다른 사람의 노동에 기반합니다. 즉,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그 결과 토큰의 가치가 증가하죠. 이건 내 노동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노동이죠. 따라서 시킬리트 토큰은 법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암호화폐들은 유틸리트 토큰이라고 우기고 있다는 거죠. 나는 시킬리트가 아니다. 유틸리트다. 이제 여기서 SEC하고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유틸리트 토큰이 증권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대답하기가 더 어렵죠. 유틸리트 토큰은 네트워크의 개정 단위를 나타냅니다.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토큰은 더 많은 유틸리트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저리임을 생각하시면 알 거예요. 이한시 20 토큰들. 네트워크 크기와 그 안에 있는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토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그렇다면 유틸리트 토큰은 증권입니까? 증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위 테스트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돈에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하위 기준이 충격됩니다. 여러분들 돈을 냈죠. ICO 할 때. 이익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작용합니다. 여러분들 투자할 때 이걸 통해서 이익을 받게 뜨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유틸리트 토큰은 회사의 주식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가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치의 증가는 사용자를 유치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큰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의 능력에 기만합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는 두 번째 하위 기준을 충족하는 토큰 보이자에게 미래 수익을 준다는 것하고 맥락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큰 산 사람이 자기가 삽질해서 토큰의 가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토큰을 발행한 주체에 의해서 그들이 만드는 재단에 의해서 토큰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도 빼도박도 못합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 투자한 돈은 공동기업에 있습니까? 재단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ICO 투자한 돈. 누가 가지고 있어요? ICO 투자한 돈. 재단이 가지고 있잖아요. 빼도박도 못해요. 네 번째 수익은 발견 또는 재산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온다. 나한테 내 노력으로 나온다면 이건 증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익은 또한 다른 사람들의 노동에 근거를 하고 있잖아요. 누구 재단이라든가 개발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치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토큰의 가치가. 따라서 하위 테스트의 네 가지 규진이 모두 충족돼요. 유틸리티 토큰은 증권이 될 수가 있어요. 증권이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고 그 결정을 누가 안다? SEC가 한다는 거예요. SEC가 자기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너는 유틸리티다 하면 유틸리티가 되는 거고 너는 시큐리티다 하면 시큐리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항이 되는 거고. 지금 그래서 리플은 그걸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리플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간에 리플이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 다른 애들은 이런 골치 아픈 일을 겪지 않고 그냥 유틸리티 토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리플이 안 돼서 고소하거나 아니면 통깨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리플이 잘 막아주면 SEC 잘 견제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이런 문제에 겪지 않고 승승당구하시잖아요. 리플 이번 기회를 통해서 40% 급나겠습니다. 50% 급나겠어요. 리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시대에 빠져 있고 참담한 기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200만 개를 가지고 있는 리플 보유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루 사이에 5억이 떨어졌어요. 물론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리플이 없어서 통쾌하다는 생각 대신에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큰이 아니면 코인이 50% 하루 만에 뚝락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 옆에서 비웃으면서 내가 말했잖아. 그거 투자하지 말라고 이렇게 깔보면 여러분들 심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나쁜 일 당한 사람한테 침을 뱉고 웃으시면 그런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숙한 마인드 우리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멍청한 사람들은 여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당히 많은 걸 공부해야 되고 항상 새로운 걸 또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양인 우리가 남들이 힘들어할 때 서로 위로돼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용기가 될 수 있는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성숙한 투자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